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학습을 하시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품질이라는 용어가 있다고죠 품질은 우리가 시험으로 보자면 품질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답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문으로 품질이 뭐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품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퀄러티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품질이 뭐냐고 물었을 적에는 거의 아마 90%의 사람들이 제품의 질 이걸 우리가 품질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요거는 좀 좁은 의미의 품질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품질부서에 근무를 하시게 될 거고 또 품질관리 자격증을 또 취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품의 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수준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 품질이라는 게 뭐냐라고 보게 되면 우리가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 제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좁은 의미의 아까번에 얘기했던 이 어떤 기능이나 성능 이런 것들은 제품 중에서도 좁은 의미지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품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서비스 품질이 나오잖아 그죠 그렇듯이 서비스에서도 우리가 품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또는 서비스가 명시적 명시적이 됐던 아니면 묵시적이 됐던 요구를 만족시키는 능력이 있는 특성의 총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품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제품의 어떤 기능이나 성능도 품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어떤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지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제품이다 라고 했을 적에는 기능 성능 뿐만이 아니고 뭐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착용감이라든지 안락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품질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능력이 있는 특성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품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품질이 나왔으면 품질 특성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특성 그러면 품질을 평가할 때 평가할 때 지표 기준이 되는 거다 그죠 기준이 되는 걸 우리가 품질이라고 품질 특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품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추상적이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품질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지표가 되는 게 뭐냐 지표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품질 특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형광등 같으면 수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안락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죠 뭐 혹은 우리가 브레이크 제동장치 시험을 한다 그러면 뭐 제동 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뭐 마모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제품에 있어서 이 품질을 평가할 때 지표가 되는 걸 우리가 품질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특성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품질 관리라는 게 나옵니다 관리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뭐 기능이나 성능도 있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죠 뭐 기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고객이 요구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전체적인 활동 체계 이걸 가지고 우리가 품질 관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관리라는 개념이 붙는 거지 그죠 뭐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품질이라는 거는 고객 만족이라는 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회사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일 수도 있고 서비스를 만드는 어떤 우리가 회사일 수도 있겠지 그죠 뭐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 이 방침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런 어떤 고객이 요구하는 것들을 품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제일 위에 있는 대표 이사님이 됐던 회장님이 됐던 사장님이 됐던 이 분들부터 시작해서 저기 밑에 계시는 모든 회사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회사를 이끌어가는 어떤 최고 경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는 품질을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공표를 하는 거지 그죠 그걸 갖다 우리가 품질 방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품질 방침은 최고 경영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표명된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공식적으로 표명된 품질에 관한 전반적인 조직의 전반적인 의도와 방향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걸 갖다 우리가 품질 방침 최고 경영자에 의해서 수립되는 거다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품질 방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최고 경영자가 우리는 우리 회사는 품질을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그냥 갈 수는 없지 그 밑에 있는 부서가 됐던 아니면 개청별이 됐던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그 사장님의 경영 방침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각 어떤 부서가 됐던 아니면 개청별로 됐던 방침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 방침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청별로 개청별이라는 것은 직급별이 있을 수도 있고 부서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청별로 방침을 전개하는 우리가 품질 방침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각 부서별로 또 우리가 방침을 설정해야 되겠지 그죠 방침을 전개하고 또 전개를 했으니까 실행을 해야 되겠지 실행을 세워 실시를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조적적인 활동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여기 있는 품질 방침을 달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방침관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쭉 연결해서 이렇게 한 번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이 있다 그죠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규격이라는 게 있죠 규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제품에 정해진 어떤 치수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규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분필이 있다 그죠 분필 같은 경우에는 치수가 딱 나와 있죠 두께가 얼마 길이가 얼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규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규격이라는 것은 그 규격을 벗어나게 되면 그 제품은 부적합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그 규격 안에 들어온다라면 적합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표준 중에 주로 물건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된 기준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규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공적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공적 능력이라는 것은 공적 능력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죠 회사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이제 물어보죠 너 회사 당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 제품의 품질이 어떠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경우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품질 관리 부서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 합니다 아 우리 회사 제품 좋지 이거는 품질 관리에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우리 회사 제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품질 관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고 우리 회사에 공적 능력은 얼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품질 관리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 공적 관리 능력 얼마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이다 라고 얘기하면 아 너 회사 제품 좋네 예를 들어서 0.8이다 아 너 회사 제품 좀 좋지 않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공적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에서 제품을 만드는데 좋다라는 기준은 뭐냐면 이 규격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분필 같으면 분필의 치수가 있다 그랬다 그죠 뭐 길이가 됐던 두께가 있다 두께가 있다 그랬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길이라고 본다라면 이 분필의 길이가 10cm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제품을 10cm에 가깝도록 만들어 내느냐 그 능력을 우리가 공정의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든 제품을 10cm로 딱 만들 수만 있다라면 그 회사 제품은 아주 좋은 거고 공적 능력은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품의 치수가 어떤거는 크고 어떤거는 작다 라고 했을 적에는 일치되는게 아니지 그죠 이때는 우리가 공정 능력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생산 공정이 현장에서 이제 제품 만들 때 생산 공정이 얼마나 목표치 요 기준 치수가 있을 거에요 그죠 10cm면 10cm 20cm면 20cm 기준 치수가 있을 겁니다 그 목표치에 일치하는 제품을 생산해 내는 공정의 고유한 능력 그 목표치에 얼마나 가깝도록 제품을 만들어 내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정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공정 능력이 높다라는 것은 뭐냐면 목표치에 가까운 제품만 만들어 낸다라는 얘기고 공정 능력이 낮다라는 얘기는 뭐 치수가 많이 기준치에서 왔다갔다 이렇게 폭이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넘어가게 되면 정확도 그리고 반복성 뭐 재연성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측정 시스템에 나오는 고런 용어가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도 잘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정확성 이라는 그는 뭐냐면 우리가 편의 치우침 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정확하다 정확하다 정확하게 고기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활을 손다든지 총을 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정확도가 얼마냐 얼마나 목표치한데 목표하는데 고기에 얼마나 맞추느냐 여기에서 만약에 목표지점보다 많이 떨어져 있다라면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러겠지 그죠 그리고 뭐냐면 목표치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맞추는다라면 정확도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확도라는 것은 분포의 평균이 있겠지 그죠 평균 내가 어떤 활을 쏘던 총을 쐈을 때 맞는 부위의 평균점이 있을 겁니다 그 평균점하고 실제 내가 맞춰야 되는 목표가 있겠지 그죠 창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창값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확성 편의 혹은 치우침 얼마나 치우쳐져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평균하고 평균하고 창값과의 차이를 우리가 정확도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정확하냐 이런 얘기다 그죠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가 목표하는 창값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정확하냐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맞춰야 되는 그 목표 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총을 쏘던 활을 샀을 때 그 평균적인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정확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반복성이라는 거는 이제 정밀도입니다 반복이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여러 번 하는 거죠 여러 번 했을 때 얼마나 모여 있느냐 그 데이터들이 아니죠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했을 때 데이터들이 모여 있다라면 우리가 반복성 즉 정밀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 번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많이 허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밀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시료를 무한히 반복 측정을 한다 그죠 반복 측정했을 때 허터짐의 정도 모여 있다라면 우리가 정밀도 반복성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허터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정밀도 반복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연성이라는 게 있는데 재연성은 사람들 간의 즉 측정자들 간의 차이입니다 내가 측정을 하고 B라는 사람이 측정을 했을 때 이 차이가 얼마냐 이 차이가 적다라면 우리가 재연성이 좋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측정했는 것과 상대방의 측정했는 것에 그 차이가 크다라면 재연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연성이라는 것은 어떤 측정자들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어떤 차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재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품질경영에 나오는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한다든지 했을 적에 많이 물어보겠죠 뭐 어떤 거기에서 인사담당자들인지 면접을 보면서 물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에도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 주시면 취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품질관리부서에서 근무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되는 용어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72 mul mi examining 수고 수고 pencil Pois